투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입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야! 야! 또 사업도는 여쭈어, 빨리 가고 봐 피식었나? 누구 좋아서 생전 가본쪽도 없고 골프장 나니 누구 손에 바가지좀 다 붙여야돼? 내가 언니 호라방을 얼마나 살 아껴셨디 그런거는 생각도 못하고 보강했죠, 키워준거는 다 안거야 호라방 호라방 어? 뭐가 경솔어니? 나 고등학교 수학여행 서울로 갔을때 다른 아이들은 이 괜당들 다 추자오고 하는디 오라방은 바로 서울 거기 죽 끝이 삶어 나 홈반이라도 잠깐이라도 보래와 온조야 그거니 언니 오라방은 나같은 건 항상 뒷전이네 안중에도 없네 가서 너 수학여행이나 나 형 오라방이 너 보러 가진 해서 괜히 딴 데로 가 엉뚱한 호텔강에 헤매당하신 뒤 서울 사는 언니 오라방 둘이 그것도 호나 헷갈렴고 추자왔대 너가 아버지 쪽팔렴고 말 못한거 어? 알았나? 밤이 개호 도착해신디 너네들 다 잠때 뒷날 또 쉬우래 뒷날 출근절인데 어떤 다시 가나 너는 상 안골하냐 안골하자 아휴 아휴 초드러장 안대켜 아 명안이야 인데 이리 결혼식인디 아 일찍 일찍 가와서 주 아 술이라도 하여 먹어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떤거 제 냄새인데 아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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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나오 겨우고 결혼 준비한 몽두이 막 서로한게 상견낸날 엄마 어떤건줄 알아 언니보래 서울받은 난 상견내 다시 잡았을게 아휴 운주하게 그건 그거 아니오게 아휴 그때 뭔 일 이상하신대 나가 고치 못했대 귀여워 나가 어망불렀죠? 나가 아파서 병건 혹금 해달래 불렀죠? 병에 뜬 상견내를 거둬차고 가나? 아니 얼마나 아프니? 뭐 어디 팔자리라도 끊어져? 아니 펜더룽이신게 남자친구가 죽어서 아이고 구건이 차 사고 아이고 같이 타고 가다 나도 너처럼이 사랑 없는 사람이랑 행복한 나둥이 이루고 싶었으니 병가 버리더라고 발다리가 끊어졌냐고? 그만큼 아파서 영원할 때 내가 죽지 엄마가 내가 허물었죠? 그게 병 잘못이냐? 아 그러면 나한테 골아줘야지 아이고 은혜민 남자친구가 이사났구나 게 은철인 은혜민 사업화장 망어영 땅도 끌어먹고 은혜민 영장 나불고 은혜민 은혜민은 어떻게 하면 될까니 이게 눈물투비이기나마 흘없을 거예요 아이고 양가 축복받고 하는 결혼 얼마나 부러운 일인데 동생 결혼식과 장난 맞추고 있는지 언니 마음 알기나 햄나? 야 그만 허라 오라밤 오라밤 그 주로 사악만 하고 이 은혜 사는 거 동네 사람들 신기 미치로 한 엉망허한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알았나? 어? 일절만 허라잉 참기 대세먼지 하지 마라잉 타지나간 자식들은 고향도 부담이여 잘된 자식은 자랑스러워하도 못난 자식은 비치롭다고 야 경혜도 이 너네 오라밤니 너네 오라밤 와봤자 반기지도 않고 이 싫은 소리나 들을 거 알먹니 너 축하해 주제 먼저 클레내라 우리 막 안 그래 경혜도 우리 그런 좋은 마음으로 와서 아이고 사드님 어떻게 이 시간에 맞춰 가게 아이고 눈높이 날쩍 아이고 눈높이 날쩍 저런 거니 아이고 아이고 엄마 언제 왔는데 엄마가 언제 왔는데 아이고 엄마 어디 갔다 못 보게 인치계부터 난리가 되싸져 납사게 아이고, 불씨거라 불씨질이 더 나시니게. 조급디 형, 붓덩이 집에서 어디 감수 가게 인치게, 난리가 돼서 좀 마시니게. 금실하게 해. 아이고, 인치게 남은게. 어디가 났을 때가게 난리가 돼서 좀 마시니게. 아이고, 금실하게 해. 아유, 명하나. 니 이혼사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 거 크니게. 예? 아, 본한 게, 오늘 본한 게, 큰 놀아방은 게, 사업 말아먹은 이혼했대 너 곱게. 아, 큰 또른 사기도 남자도 잘못했대 너 먼게. 이거 어디 찜찜행 사라지 크냐. 아니, 운주 착한 거 하나만 해. 나가 허락이사 했쥬만은. 아, 운주 오늘 허는 거 보나. 가위도 마음에 울라가 하영담아진 나이 닮아라. 나가 온 영 내 키지가 안 햄쩍에. 아휴. 지금 왕 무사 그런 소릴 햄쑤아. 아, 지금 뭐 죽이면 시끝난 고르느냐. 명하니 니가 호끔 더 생각해보라. 이 어몽이사 이제라도 당장 엎어불구전 허다마는. 아, 그런 소리 하지도 맙소. 아휴. 나 육지에서 직장 생활하면. 만들 것 없을 때. 내 맘 잡아준 게 운주다. 아, 경행 또시 공부행. 이치록 당당하게 경찰도 되지 않았쥬아. 걔 난 이디까지 와시네. 응? 가시어머 가방이 볼 것이냐. 응? 자식들이 볼 것이냐. 난 처음부터 이 결혼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쥬. 너희가 소개시켜줄게 너는. 좋은 원자 다 듣겨두고 내가. 운주 운주 행기만은. 이게 무슨 일이 니게. 아휴. 수사 경고람 수가. 속상하게 진짜. 경환아 나가. 결혼 서둘지 말래 나는 나. 지배강 다시 걸어. 글라 가게. 아, 녹사. 나 은주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 명안하게. 아이고. 나 원. 손상현 보살 경원. 아이구,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살 참 애들. 참 애들 다 뜻이 없어 개규 고개. 내 저 몽은 어디 가시나? 아이구. 그거 저 나가 막 하지 말란 경고라도. 명안이 저 어떤 게 시켜있는, 저 저들한 저 사줏짚더러이에 막 돋는 거 다는 것도 해 tack에. 아이고. 작사 나 이 아랑 잘 햄실대 죽여. 개심 걱정을 할 말이고 개. 개매이. 명안이. 둘인때부터 요망지고 애도발랑, 동네 어른들 신디 잘나고 걱정할게 호랏 도시나이 아닌가? 그런 아이가 어디시니? 아이고 참, 그게 다 나이가 교육을 잘 시키나게 하는거야. 귀여워 귀여워. 한술 더 뜬다. 근데 그쪽 집안은 어떤 호금형 괜찮은 집안인가? 아, 그 며느리네 집. 그저 그 집이 어몽아방은 막 저 사람들 착하고 그냥 아이들이게 공부를 그냥 잘라내. 그 뒤 저 우리 언니하고 오빠는 서울서 다 공부 시키고, 그 뒤에 저 큰아들은 사업도 막 크게 현대님 숙여. 아이고, 너네 성이 찰도 좋아 경. 맞습니다. 너네 성이 맨날 연고를 하시니 사람은 큰 무리에서 놀아서 된대. 경호님 그 사람들하고 고치 큰 아이는 얼마나 잘 키워 시키네. 나가 큰 무리강 놀아시면 더 커실겁니다. 아이고 얘기해 얘기해. 아, 경호. 이 저 며느리 될 나이가. 얼굴도 꼽다 커주면은 그냥 마음씨가 다 착해. 너무 귀여워. 복댕이가 들었어 복댕이가 들어왔어. 복댕이가 들어왔어. 아이고. 아이케 우리 명아님도 아방 잘 골라실테 두게. 아시다. 아방 닮았냐고 잘 골라서 더 잘. 아이고 안사돈. 얘기 대충 들었으다. 아이들끼리 이마저마 서운한 말을 좀 고란한 생인게 말씀. 아직 사돈은 아닌 줄 아신게. 암행해도 우린 이혼사 조금 더 생각해봐 사대쿠다원. 야 미씨가 어딨어? 너 뭐생고람나? 무사형 햄석에 교양허시. 아 무사형 햄다니 아방 안바수나. 혼사를 또 없이 생각을 해볼게 냄석에게. 엄마 혹금 진정 없어. 아이고 부피기대 싸정이 진짜잉. 안사돈도 그만 들어가십사. 내일 아침 일찍이식 출리제 넘은 양. 그 병원아 어머니 모셔암 집에 가라. 아 예. 아 엄마 그만하고 가게 마쓰. 아 가자고만 할게 아니고 생각을 잘 좀 해보라. 이출캠 어디 이혼사 제대로 치러지 크냐. 야 결혼은 야이가임 야이래가임신이. 니가 앞서 치르니 못 치르니 강냄신이. 아이고 진짜잉. 이거 뭐야 니것도. 아이고 진짜잉. 이거 뭐야 니것도. 아빠. 어. 근데 요새도 막 사진찍음쓰가. 아 이거야. 아니 이시난게 잘못 꺼내졌죠. 아이고 진짜잉. 이거 뭐야 니것도. 아이고. 명하니말로 운주아방 사진찍는 취미 있다던면. 아이치 여자 사진찍만 하영인신게 해. 아이고 이거 뭔일이니 이게. 아이고. 결혼한거 아니오다 걔. 아이고 맥께라. 요새 운주아방 족구팀. 웬 여자 주압조 쌤성게만은. 그 여자 날리게게. 아이고. 어떤건나. 걔나 보름을 뜨는게 진짜가. 아이고. 이게 무슨소리일까. 아방. 다른패수과. 무시겄떵. 나가 보름을 피와. 무슨소리냠나가. 으이씨. 사과도. 아이고. 아이고. 이건 또 미신일이꼬. 잘 골아봅 없어. 잘 골아봐. 아이고. 그런거 아니오 걔. 아이고. 걔나 눈주아방은 저. 돈벌리 안댕기고. 취미 나으리에 당기면. 보름까지 피운거꼬. 그런거 아니오다 걔 다도. 군철이는 사업형 망하고 군인이 애인은 병장 나불고 이 집안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될 거니 이게 삼촌들 그런 소리들 하지 맙소 울어라 봐 사업 망하고 이혼했지만은 인생 망한 거 아니오다 울 언니도 일 잘하며 잘 살았소다 울 아버지도 애 뭔 일인지 모르고 다만은 동네 욕먹을지 절대 안 있을 거라 마시 왜 무사히 영입지 우리 네 아디 뭘 권하시냐 은지야 청물아 청물아 명하니 클락하게 아 오라하게 엄마 아이 이 신용 돌보멍 경험시냐 정신초리라 카샤방은 포름까지 낫떠놓고 하는디 영원 콩나루 집안인줄은 나 꿈에도 몰랐죠 저 홍은 씨니 또래를 낳을때부터 내가 알아봐 주게 아이 고멍아 아이 고멍아 저 말 굿는걸 봅석에 야 나나 우리 운주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온거니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우리 어떤 살아온거 모르곤랑이 그 입 쫌쫌오라이 쫌쫌해요 어? 엄마 무사형임수가 빨리 운주 가족들한테 사과 없어 야 이놈아 이 어몽한테 사과를 해놓는 말이 어디로 남신이 이게 어? 나가 혼수를 내 오래내시냐 예단을 내 오래내시냐게 아이고 나가 정말로 이 난장판 치르고 어? 이수무 다당어멍 아무렇지 않게 시꼴령이네 사도매정 사라짓커냐 여보세요 명하냐 박마씨 나 이 결혼 업붓커메 경험 앞서양 명하냐 민지 desse 만장 잠시만 잠시만 진짜 보름 피어 많이 꽉 아이고 맵게라 이 여자 웃던 여자여이 아이고 뭔 소리를 허진 여기서 영혼은 지 몰라도 영혼은 거 아니 우다게 영혼은 거 아니라마시 이래 들어 없어 이래 들어 없어 나영 걸었어 나영 나영 행복해 해 나영 걸었어 이래 없어 이래 없어 나영 나영 저기가 나영 걸었어 아니 이건 무슨 일이고 걔 어? 나가 지금 가시아방 보름 난 여자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라 산너머 사는게 저 사나봉 너머 한라산인게 아이고 은주 부모님 막 좋으신 분이오다 그런 나가 지금 영혼 좀 하시기 걔나면 그쪽이 뭔지 영혐수가 충만이 삼촌이 제 은인이오다 애기 아방 죽고 맨날 빚쟁이들 쳐들어오고 혼자 애기 키울 자신이 어십디다 걔 그땐 무사 경혜저신지 엄홍 고양이왕 애기영 코치 죽어불제 해나수다 경행 무작정 택시탕 바당에 갇주마시 잘도 무서워신뒤에 그땐 사는게 더 무소옵디다 걔 저 애기 영혼 저 무사님 저기 보험 MC 아이고 얘 애기 영혼 애기 영혼 애기 영혼 아이고 무사 형님 수고하게 영혼 좀 앞서 예 살살 살아도 될 거 아니까 무사 생각해 우석이 예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집에 가볼까 나 집이 가미니 언니도 있고 오라방도 있고 가나니 재미나게 살아보게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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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라 가게 자리 잡혀 애기 키워짐직함은 언제건 오래된 사람이에 충만이 삼촌이유다 대문 그짝이 우리 운주 아이고 니가 운주어몽이라 운주생모 어 야 다들 조용없어게 다들 조용없어게 야 일단 나걸없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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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만해져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정해 찾아온적이 이선하수다 뭐하니? 어른들은 안되시니? 아빠는 1월에 가고에 엄마는 1월에 가수다 언니형 오라방은 학교가고에 아우 너 되게 똑똑하구나 이름이 뭐야 고은주마스 이건 뭐야? 엄마가 다음달부터 피아노학원 보내준다는 했은디 여기서 미리 연습해준 말씀 아유 운준 좋겠네 엄마가 피아노학원도 보내주고 아유 엄마가 귀도 안좋은디 학원비 벌진 무리하면 물주래분은 몸 상할까 걱정료다 내가 피아노 배우고 싶어하는건 어떤 말하시는지 아유 내가 혼자 커서 엄마 재나지게 호감시켜줄꺼우다 그렇구나 아유 엄마 왔어? 이거 나가 그렸마씸 한번 밥 없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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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운준 그림 그렸구나 아유 이것도 형 잘그려시니게 세상에나 아유 이거 우리 똥이 피아노 그린거 없어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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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로구나게 아유 화가 아유 아유 너 손실꺼먹은거 뭐라게 아유 까마귀 물어가차게 저디가니 또 걸쳐서 뭐라이 아유 삼촌이 니 그림 막 잘그려구나니 이거 좋죠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마이건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고나니 너무 힘난데 이 오른말이여게 나 이 삼촌 너고나니 막 힘납져 네 운준야 아까 초록새부터 그 아줌마 무게 몰라 아유 아유 아이고 이 손꼽대기가 야 들어갈라 들어갈라 야 걸어갈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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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운준 곱게 켜신디 사랑받으면 켜신디 이 결혼 아유 미쳤어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소릴꺼 경험인 운준 또 데려다 키우나 똥이래 너는 것과 아유 두 분이 걷어주고 아이고 야 경험구 두렵서덜리 운준 놈이 자식 아니오다 나같이 온 낫돌맛신디 낫돌리오다게 엄마 아유 아유 운준야 니 언제부터 여기서라시니게 어? 아유 어디갔디 어디갔디 아유 아유 들으면 없어 아이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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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귤 흐귤해 해줄거고 말해줄꼬고 아이구 저 다Il-멍에 이제 들어가게 pai cn draws 아이고, 명하랑 우리도 글라가게. 아이고, 아이고, 지하니아 방은 언제 오싶디가, 아게. 아까부터 한 걸 다 봐서. 아이고, 이건 무슨 일이니. 아이고, 나 모르게 오게 오나. 이분 어떨까니게. 조젓하면 맛있어. 진점도 되게. 지금 우리 목이 너무 가끈하게. 아이고, 아바. 자, 이거 바뀔한다고 하신고. 아이고, 누가 골란냐? 아이고, 못그러워. 안영상이에요. 아이고, 그냥 뭐 바뀔한다고. 자,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안 가니가? 아이고, 학교 다닐 때 안 하시미. 친구들한테 막 놀림도 받으실건데. 야 학교에 댕기면 막 맨날 졸음 가니 막 아이고 동네 졸음 아 유당이 우리 친구들 다 착해하면 안해요 거부고 좁은 동네에서 출생의 비밀이 뭐 뭐니까 모르는 게 이상하죠 아유 괜하잖아 미신 말을 좀 오래 예수 가게 야 일가갈 복음으로 들여보라 미신 거 먹구람 씨 아이고 아이고 그 들으면 뭐 할 거라게 괴물 옷 사 작사나 이러든지 그 옆불로 대략 가지며 흔하게 막 쓰던 게 조들지 말려 아빠 이분 가신 된 맛이 어 어 어 어 기억 기억 패만 된 거 닮아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재왕 영철 씨 이런 말 하는 건 미안한데 우리 운주 아유 정말 잘 키워줘 남이 고맙수다 아유 고맙수다 아유 고맙수다 아유 영하지마 아유 김주양 나 똘로 키우게 해줘 나가 고맙수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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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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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귀여워 Louisiana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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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온 기가 차서 온 이가 아니 엎뚱이 또린 것 말 이게 말이 과 뭐 말이 과? 아이고, 개란 말이야 이게. 침돌이다 아니든 나랑 상관없는 얘기이다. 경희도 마른 회사 될 거 아니냐? 경희도 어떻게 그런 걸 속이느니? 속이긴 누가 뭘 속였대, 햄수가. 김희는 넌 알았나? 알았구나. 은준은 엄마한테 말하진 혜신디 나가 말하지 말라고 했소다. 아이고 이놈아. 아무튼 이 결혼은 깨진 거 보다게 다시 이어붙일 생각이랑 허지도 맞서해. 이 주록 생난리를 통하는 결혼은 또 처음이야. 어찌나가 아직 난리가 나나신데. 아, 경찰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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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혼마키 좀 들어볼까? 헐, 좋수다. 은지야, 행복하게 살라이. 아이고, 아이고. 최이검사님 이거. 아빠. 야, 너도 사장님 신에게 이거. 아이고. 아, 시간 다 돼 감시인데. 여기 택시도 안 다니는데 어떡해. 안 돼? 안 돼, 이제 나오십니다. 안 돼. 안 돼. 적절한 감이 떠오르지 않네. 적절한 감이 떠오르지 않는데. 한 번 더 들어보고. 자, 갑시다. 안 가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이거 진짜 음식. 아이고, 이거 진짜 음식. 아이고, 이거 진짜 음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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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잠시만요. 나 지금 연기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카메라. 엉덩이가 이만. 오케이, 카트. 잘하셨어요. 좋아요, 좋아, 좋아. 오케이,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조심히 나오세요.